셀노끼 화이팅! 사랑해요 진짜 열받아요 많이 심하게 열받아요 이유가 뭐냐면 대제르비가 아니어서가 아니야 감독이 누구냐는 지금은 일단 1차적으로 그걸 따지기 전에 감독이 누구냐는 두번째 단계고요 첫번째 단추부터 빡쳐 첫 단추가 뭐냐? 5년개야 이게 제일 열받아요 이걸 왜 또 하고 있는지 이게 제일 빡쳐요 이게 이게 제일 싫어 제일 이해가 안가고요 그레이엄 포털을 그렇게 실패를 시켰고 600억원에 달했던 위약금을 지불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까지 가본 팀이 또 5년개약을 했다 이거에 빡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포털을 데려와서 5년개약? 오케이 난생 처음보는 계약기간이고 솔직히 나는 펩가르디볼라한테도 5년개약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주인데 근데 너네가 LA다저스에서 이뤘던 그 영광 말도 안되는 그 브랜드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그냥 팀 자체를 완전 메이저리그라는 그 말도 안되는 규모의 대회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탑독으로 올려놓은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들이 느낀게 있기 때문에 첼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나보다 해가지고 포털의 저 5년개야? 진짜 진짜 너무 이해 안될 거 했지만 그나마 이해를 했어 근데 결국은 잘렸고요 솔직히 포터가 당시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기보다 그냥 좀 운도 많이 안좋다 생각해요 그 운이라는 거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그 단에서 케어를 못해줬어 그러니까 지금 첼시가 당시에 뭐가 문제였냐면 첼시는 이제 좀 특이한 구조를 원했었는데 당시에 좀 생소한 영입은 영입 관련 부서에서만 따로 번술은 감코진을 비롯한 사단에서만 따로 의료도 그렇고 세트피스도 그렇고 이제 역할 분담에 가장 좀 치우쳐져 있는 스탠스를 취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나는 이해가 안갔지 왜 5년계약 앞으로의 플랜을 같이 할 사람인데 왜 포터랑 그 어떤 논의도 없이 겨울이적 시장을 그렇게나 많이 선수들을 데려왔는지 나 그게 이해가 안갔거든요 그런 불만이 있는데 지금 또 5년계약을 보고 있자니 화가 올라오죠 솔직히 그나마 다행인 건 위약금이 좀 적나봐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계약 해지를 좀 가볍게 할 수 있다 자녀 연봉을 모두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조항이 하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방책을 설정해 둔 거죠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그러나 5년계약이라고 하길래 나는 3 플러스 2년 4 플러스 1년일 줄 알았는데 5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1년을 더하는 5 플러스 1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그러니까 좀 불만이 있다 왜냐면 애초에 5년 계약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을 때 제대로 된 협조조차 못해줬던 그 팀이 또다시 5년 계약을 하는 꼬라지를 보장이 화가 난다 진짜 아르테타 다큐 만든 사람은 잡혀가야죠 에이 에그발리가 그걸 너무 감명 깊게 봤다고 해 그것 때문에 이제 첼시에서 지속적으로 제2의 아르테타 제2의 알론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경험이 없는 감독을 젊은이의 패기 라는 명목 하에 그런 애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는데 막상 까고 봤을 때는 솔직히 아르테타 처럼 잘 큰다는 게 쉽지 않거든 웬만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경험 부족으로 밑천이 드러나고 팀이 망해가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가 포토한테서 나타났죠 그리고 포토보다 경험이 더 초라한 마이레스카를 데려왔고요 마이레스카가 대체 어느 방면에서 메리트가 그렇게 있었냐 대제르비는 왜 엉덩이를 발로 까였냐 첫 번째 앞에 부분부터 따져야 될 텐데 대제르비가 천을 많이 넘긴 했어요 계약 기간을 4년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4년은 첼시한테는 별거 아니긴 해요 마레스카한테 5년 제시했는데 4년 해줄 수 있지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이제 보통 평범한 사고를 지니고 있는 구단주라면 보통 4년을 요구하면 정신병자냐 소리를 답변으로 하겠죠 보통은 근데 어쨌든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마 첼시한테도 문제가 안 됐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영입거나 영입전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방출에 관해서도 이게 진짜 선 넘어요 이게 제일 선 넘음 왜냐하면 첼시가 애초에 좀 감독이 영입에 관해서 관여를 하는 정도가 입지가 커지는 걸 워낙 싫어하는 팀이기도 하지만 요즘 유럽부단들 그중에서도 빅클럽들 하다못해 펩도 영입에 관해서는 오로지 디렉터에게만 디렉터에게만 단장에게만 업무를 다 몰아주고 분할을 하는데 그 분할하는 팀이 성적이 되게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 클럽 리버풀에서 욕 왜 먹습니까 이 사람 욕먹는 이유가 개눈깔 이슈가 있다고 하죠 이걸로 욕먹죠 영입전권을 진짜 압도적으로 지녔던 감독이 클럽이거든 클럽 같은 사례도 클럽 같은 사람도 클럽 같은 감독도 그렇게 실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선수 영입방출에 관해서 이제 감독한테 좀 권한을 안 주는 경우가 트렌드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잘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대제랩이지만 이거 왜 선 넘었냐고 말을 한 거냐면 야 씨발 지금 보면 펩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알론소도 못패우승했는데 영입에 관해서는 정권 몰아주고 있고요 게다가 뭐 지금 파타마스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감독의 입김이 좀 들어간 것 같고 아르테타도 좀 들어간 것 같긴 해요 아르테타는 좀 무대 보는 눈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꽤 많은 빅클럽들 그리고 첼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업무 분할 리버풀도 이제 슬롯과 에드워스 단장이 완전 업무 분할을 하는 체제로 바뀌었잖아 그 저 클럽에 있었던 클럽이 있었던 리버풀과는 이제 다르게 그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그런 감독들도 지금 다 업무 분할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대제랩이 내가 포텐 되게 높게 봤다고 하지만 투엘보다도 능력이 더 의심되는 사람이 저런 정권을 요구한다 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연봉은 내가 봤을 때 150억을 불러도 첼시는 아랑곳하지 않았을 거야 또 계약 기간도 저렇게 후구처럼 퍼주는데 그리고 또 뭐 포토한테도 150억 처박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됐을 거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치 지금 보면은 그리고 영입권하는 본인이 성과를 내면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강해짐 맞아요 그렇게 가야지 누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검증이 예를 들면 펩과르디올라 위리겐클럽 투엘급도 안 돼 그 정도급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클럽이나 펩 그 정도급은 최소한은 가야 내가 봤을 때 클럽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첼시한테 만약에 좀 약간 이해가 안 갈 텐데 펩 정도 되는 새끼도 아니고 뭐 투엘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콘테랑도 비벼줄 수가 있나 콘테보다 더 아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감독이 이걸 요구한다 이거는 커리어의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은데 1,2년 차를 보내고 나서 첼시에서 지금 그걸 따로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건 좀 선 넘었죠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저는 까였다는 게 정배라고 봐요 무조건 그래서 나는 데제르비가 처음에 까였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저기 왜냐하면 데제르비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은 매물이었잖아 남은 매물 중에서 감독으로서의 능력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전에 데제르비 영상 올렸던 거 보면은 님들도 솔직히 데제르비 마음이라고 욕한 사람들 많지만 나한테 근데 나는 내가 틀린 말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진짜 분석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그 영상 내용 되게 좋은 감독인 건 맞아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까인 게 너무 궁금해 가지고 알아봤는데 이걸 요구했다 하더라고 이거 보고 딱 낙독됐어요 아 이 새끼 까일만 했다 무조건 까일만 했다 이건 그럼 마레스카는 어떤 게 있었냐 왜 마음에 들었냐 일단 제가 마레스카에 관해서는 방금 데제르비처럼 영입에 관해서 우선 먼저 예시를 들게요 전술 말고 일단은 영입에 관해서 그 어떤 권한을 요구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되게 순정적이죠 그냥 뭐 당신이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어 뭐 당신이 데려온다면 내가 쓰겠어 당신이 판다면 내가 인정하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오케이 너 맘대로 다 해 너네가 하고 싶은 플랜대로 내가 따라줄게 그리고 나는 플러스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나 니네 스코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누굴 안 바꿔도 될 거 같아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러니까 야 이 새끼 뭐지 아 진짜로 그렇게 맘에 들어 근데 그럼 우리 너한테 영입권한 이런 거 안줘도 돼 뭐 갤러거 팔려고 하는데 너 의사 안 물어봐도 될까 아니 뭐 찰로거 팔려고 하는데 너 의사 안 물어봐도 될까 그게 다 성립이 되니까 구단주 지금 셀시가 원하는 프로필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거였나 보죠 이런 관점에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커요 왜냐면 데제르비 지금 이 싸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마르스카는 충분히 이거 보면 상대적인 대조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컸을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또 전술에 관해서는 셀시가 점유하는 축구를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볼을 주로 점유하는 축구 근데 뭐 레스터 팬들은 많이 아쉬웠던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이 앞에 있는 전제 자체는 마르스카가 되게 충족을 잘 시켜줬다고 해요 볼 점유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두 번째는 경기 주도권도 네 경기 주도권도 일단 갖고 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 점유율을 아무리 유지해도 경기의 주도권은 상대한테 갈 수가 있어 흔히들 말하는 에모축구 실속을 못 보고 점유율 대비 효율이 안 나오고 뭐 그런 걱정이 되긴 한다면 일단 레스터에서는 그런 문제가 그래도 좀 적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프로필이 또 부합하다 보니까 지들이 따질 때는 이 프로필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걸 네이징 하는 게 아니라 셀씨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좀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나 지금 얘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직은 어쨌든 부합은 하니까 그리고 마이레스카의 전술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일맥쌍통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한 일맥쌍통이냐 진짜 스쿼드 별로 손을 안 봐도 되겠다 마이레스카 전술에 도가 드는 선수가 되게 많아 보이긴 한다 그래서 좀 납득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냉정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 뭐 얘네를 어떤 프로필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레 누굴 팔아야 되는지도 좀 닥 닥 닥 닥 닥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이레스카가 그게 되게 좋았대요 쟤 누구야 래스터시티의 지금 두스버리올 두스버리올이 말하길 마이레스카는 설명을 되게 잘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 기초적인 부분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이해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설명을 해준대요 계속 반복 반복이 되는 너 진짜 너 어떤 거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안다고 하지 말고 너가 모르는 부분은 말해봐 그럼 내가 진짜 알려줄게 너가 이걸 모른다고 해서 나 이상하게 생각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이 좋대요 이런 접근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칭찬이 많고 윙크스도 되게 칭찬을 엄청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독으로서 전술에 대한 설명 뭐 욕심 광기 뭐 이런 것들은 페퍼한테 그래도 좀 많이 배워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전술 색채를 입히는 능력 자체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전술 색채를 입히는 건 좋아 입히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입히고 나서 못하면 못하지 않을까 입히고 나서 못하지 않을까 입히고 나서 전술이 별로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오리엔테이션? 이라고 하나? 처음에 딱 하는 거 그거 자체는 좀 그래도 믿을만하다 근데 되게 엄청 어렵대요 맞아요 바보가 됐다고 해요 훈련이 이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이 되게 생소했나봐 엄청 어려웠대요 그 어려운 걸 잘 설명을 했다는 건데 어쨌든 그렇죠 아까 바보가 됐다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건 약간 레이징이긴 한데요 그동안 제2의 아르테타라고 지랄 떨었던 거 그렇게 해서 데려온 포치 포터보다는 납득은 간다 마레스카 그러니까 맨시티에서 빠져나온 것도 비슷하긴 하고요 출신이라는 것도 비슷하긴 하고 그리고 아르테타랑 전술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다만 레스터에서 탑독 포지션이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파르마가 강등된 직후 이때도 탑독 포지션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괄호 열고 수많은 투자를 받으며 근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웠다 파르마에서는 경결됐죠 반년도 못 채운 걸로 알아요 레스터에서도 강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겪고 있었던 메케나의 윕스위치 한테 따잇당했었죠 이게 말이 안되지 애초에 투자를 받은 그 밸류 차이가 엄청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따잇은 뭘 의미하는 거냐 1위를 1등을 따잇당했던 적이 있다 좀 말도 안되긴 해요 이게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 이 사람의 능력을 좀 의심할 수 있는 논지가 이런 근거들이 있어 이런 전적도 있고 솔직히 메케나보다는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메케나는 2년 연속 승격이라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끝나는데 그 메케나가 압도했던 적이 있으니까 마레스카를 그래도 프랭크보단 낫다 어쨌든 여기까지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전술적으로 대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베스트 11이 가능한지 이 마레스카라는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일단 개인적으로는 마레스카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는 방면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냐 4명의 풀백을 다 활용이 가능해요 여기에 7을이 들어가던 쿠크랄라가 들어가던 똑같아 디폴트 값으로 7을과 리제라고 친다면 마레스카가 기본적으로 키퍼를 좀 올리는 이렇게 올리는 대형을 선호를 하고 그리고 볼란치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고 대형을 구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스트라이크를 전진시켜서 대형을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거든요 7을이 이 볼란치 라인에 들어가는 언더래핑이 약한 거지 여기까지는 커버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실제로 메리트를 받던 부분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런데 이거는 쿠크랄라가 좀 더 활용 범위에 넓은 넓은 베이스긴 해 7을이니까 마레스카 자체가 애초에 3241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풀백 자체를 이쪽으로 올리는 요즘 이게 좀 단조로워요 이쪽 라인을 타기하는 이 플랜 자체가 좀 단조로운데 이거를 좀 안 시킬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7을이 좀 그나마 중용이 덜 될 순 있어요 그런 유지에 좀 염려는 가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첼시 스쿼드가 왜 마레스카랑 괜찮을 수 있냐 리제가 여기에 들어가든 여기에 들어가든 여기에 들어가든 막말로 여기에 들어가든 상관없이 다 괜찮게 잘해주는 선수고요 이건 귀스토 또한 마찬가지 귀스토랑 리스 제임스가 둘 다 중앙 미드필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마레스카가 선호하는 이 대형에서 많은 역할을 커버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메리트가 커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7을도 그나마 커버가 가능하고 이게 설령 설령도 아니야 후쿠렐라면 더 낫긴 해요 후쿠렐라라면 볼란츠라인 커버도 가능하고요 센터백으로서 스토퍼로서 여기에 서 있을 수는 있고요 이게 좋은 메리트가 될 것 같진 않다만 이 언더래핑도 가능은 하고 다만 좀 걸리는 부분 후쿠렐라는 어떤 부분이 걸리냐 이렇게 봤을 땐 커버가 다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고도가 높게 올라가 있을 때 상대가 틈틈이 압박을 조이고 있을 때 여기서의 볼 점유를 하는 볼을 배급을 하는 스킬 등이 너무 아쉬워요 이게 좀 별로긴 해 후쿠렐라가 오히려 언더래핑에서 메리트가 없을 수가 있는 게 막상 여기서는 좀 아쉽고 이 측면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는 동작도 좀 많이 아쉽고요 여기가 올라갔어 위치 선정까지는 좋아 똑똑하니까 지능이 되게 좋으니까 근데 올라가서 구사하는 이런 크로스 같은 기술 이런 피지컬 영역이 많이 아쉬워요 끈기와 지능 이 두 가지만 믿고 되게 먹고 살고 있는 자원 중 하나라 가지고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후쿠렐랑 7L은 서로한테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서로한테 7L은 후쿠렐라한테 위치 선정을 배워야 되고 후쿠렐라는 7L한테 이제 발 기술 등 그런 걸 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아 물론 근데 또 아 그렇지 내가 또 말하고 싶은 게 막말로 리제나 귀스토를 이쪽으로 넣고요 후쿠렐라 이쪽으로 빼고 볼란치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리제랑 귀스터가 만능이라서 이게 다 돼요 게다가 풀팩을 사이드로 냅두고 리제를 여기 놔둬도 되고 윙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마드웨키가 들어갈 거 아니야 다음 씬에 파헤즈랑 메시뉴도 바로 뛴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부담이 적다 그리고 리제가 여기서 붙여주는 크로스의 퀄리티 귀스터도 되게 좋거든요 이게 이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따져야 되는 건 센터빅은 좀 노멀하긴 해요 사실 그냥 발 좋고 발 빠르고 뭐 그냥 저체적으로 완성형에 가까운 애들 쓰면 되는 거고 키퍼가 조금 많이 힘들긴 하겠다만 페트루비치가 그래도 이 정도 쇼패스 배급 능력은 나쁘진 않아서 일단은 지켜놔 봐야 돼 프리시즌에 얘가 별로라면 얘를 팔아야겠죠 페트루비치도 근데 이제 내가 제일 포인트로 짓고 싶은 건 은쿵쿠랑 덱스는 여기서 되게 서로한테 익숙해 투텁처럼 스위칭도 가능하고요 은쿵쿠가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 다 그릴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제일 궁금한 건 윙어 아 제일 중요한 건 윙어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의 윙어는 역발 윙어입니다 둘 다 정발 윙어를 안 써요 스털링이나 스털링이 오른쪽 무드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일 없고 파머나 와도이케가 왼쪽으로 가는 일은 없을 거야 이걸 왜 다루냐면요 마레스카가 지금 실시 있는 윙어들을 되게 잘 쓸 수가 있어 이 뒤에 있는 공간을 이렇게 일부러 남겨놓고 마르틴 엘리나 사카가 그렸던 것처럼 더블팀이 붙어도 쫄지 않고 골반 가지고 있다가 붙어주는 동료한테 주고 여기 3명이 들어가면 이쪽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단순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걸 되게 좋아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나중에는 에모축구 이자라를 하면서 깔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실시에는 레프트 윙어는 좀 많이 아쉽긴 해요 근데 라이트 윙어 쪽에 나중에 오는 파에즈 나중에 오는 메시뉴 그 다음에 마두에키 그리고 파머까지 세팅값이 완벽해요 얘네가 그래서 나 마음에 든다는 거야 얘네가 여기서 볼 캐리를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특히 마두에키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볼을 몰고 이동선이 돼요 왼발잡이가 왼발잡이한테 이렇게 컷인을 요구하는 것은 되게 뻔하잖아요 뻔하기보다는 좀 당연히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고 왼발잡이가 오른쪽에 섰을 때 이 기능이 된다 이쪽으로 터치라인이 쭉 가고 온라인 타고 들어가는 거 이건 진짜 메리트가 크죠 그래서 와두에키가 저는 아마 오른쪽 윙어에서 주전을 먹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스트11은 이런 식으로 차차 맞춰 갈 거예요 와두에키 전문이 저게 파머도 가능은 한데 파머를 여기다 썩히기에는 뭐 이 라이트 윙어도 언젠간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다만 보통은 터치라인에 붙여넣는 경우가 많아 제가 이 전술을 되게 좋아하기도 해서 많이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전술에서는 이 윙어들이 사이드에 좀 많이 박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콜파머처럼 스탯 생산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은 차라리 이 자리 이런 자리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음쿵쿠나 파머가 이런 식으로 다만 음쿵쿠까지 공존을 시켜야 된다는 게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요 음쿵쿠는 톱에 쓰면 안 되고 솔직히 이건 잭슨 올 유비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톱에 쓰면 재능 낭비라서 솔직히 에스타비오 윌리앙은 임대 안 가요 팀그론 홈그론 할장 채워야 돼가지고 그게 안 가요 이게 좀 논지가 될 수 있겠지 파머랑 음쿵쿠 어떻게 동시에 쓸래 파머 여기다 써도 되긴 해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파머를 저기에 쓰는 게 살짝 아쉬울 수도 있겠다 근데 이렇게 써도 되긴 하죠 왜냐면 사실 파머보다 음쿵쿠가 여기서 더 잘한다는 게 정배야 원래는 음쿵쿠가 이런 자리에서 보여줬던 레벨이 훨씬 높기도 해요 어쨌든 갤러거가 팀이 남을 이유가 어떻게 보면 더 없어지기도 했어요 이러면 카이세도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요 앤소가 들어가도 되고요 뭐 축구의 메카가 이렇게 볼란치 파트너 들어가서 교체 카드로 재미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패턴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이거는 파머로 둘게요 파머가 일단 이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으니까 볼란치는 당연히 앤소랑 카이세도 이거는 뭐 저는 카이세도를 올리는 스태스로 더 취할 거 같은 게 카이세도가 예전에 브라이튼에서도 이쪽 밑에 내려와서 라볼피아냐 이러듯이 이런 식으로 했던 것도 많지만 근데 얘가 빡스빡스처럼 이쪽까지 올라가서 재미로 봤던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게 어색한 역할이 아니야 오히려 앤소보다 이게 더 능숙하기도 해요 앤소는 셀스에서 제일 좋았던 모습이 이쪽 고도에서 있었을 때 여기나 이게 좋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헤리 윙크스 레스터 헤리 윙크스가 또 유사하게 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앤소랑 카이세도는 고정으로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앤소가 덜 올라가고 카이세도가 더 올라가는 이렇게 3일 빌드업을 구사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마두에이케 마두에이케 말고 올리세도 설명해 주셨는데 맞아요 올리세 여기서 되게 잘합니다 올리세가 여기서 존나 잘해요 올리세가 파머랑 마두에이케랑 섞은 느낌인 게요 저는 얘를 아직도 너무 좋게 보는 게 우리가 올리세를 생각했을 때 보통의 프로필 킥옵션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 얘는 양발로 또 구사가 가능합니다 오른쪽은 오른발로 쳐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왼발로 쳐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아이솔레이션 킥 너무 좋고 이건 파머보다 더 정확해요 근데 근데 이 미친놈은 어디까지 되냐면 이게 돼요 이동선 이동선 타고 들어가는 게 돼요 파머보다 훨씬 더 더 직선적일 수 있어요 아직도 파머보다 올리세를 좀 더 높게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번 시즌 활약은 파머가 더 잘했지 확실히 근데 이 가능성 때문에 올리세가 오면 잘 알기는 할 거다 문제는 부상이다 원래는 부상이 별로 없었는데 햄스트링 상급 한번 터지고 나서 햄스트링도 단계가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단계로 한번 부상 터졌다가 지금 몸이 그게 좀 많이 걸린다 그리고 지금 레프트 윙어를 다루면 끝날 것 같은데 스쿼드는 그리고 골키퍼랑 센터팩 정도 레프트 윙어 같은 경우에 스털링은 팔아야 돼요 스털링은 절대 안 돼요 무드리기 들어갑니다 무드리기 여기서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털링은 애초에 선수 자체가 이쪽 공간에서 있었을 때 재미를 본다기보다 할 수는 있겠지 드리블 능력이 좋으니까 근데 얘가 선호하는 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여기 붙어주고 이쪽에 한 명이 벌려주고요 레프트 백이 그리고 지가 여기 들어가는 걸 좋아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든가 그러니까 잭 그릴리시처럼 이쪽 사이드에 박혀서 뭔가를 변수를 만들어내는 능력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이거는 그나마 무드리기 스털링보다 더 상위 호환 일 수 있는 요소긴 해요 그래서 난 여기에 스털링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털링 전술적 이유를 떠나서 솔직히 얘 비싸기도 하고 너무 유지비용 그래서 팔아야 된다고 보는 것도 맞지만 일단 무드리기 근데 지금 깜짝 링크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뭐 찌라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안크님 방송 보다가 알게 된 소식인데요 뭐 그릴리시 얘기가 있더라고 진짠가요? 그릴리시가 매물로 나온다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이요 내가 내가 이거 정말 자부해요 이게 뭐냐면 난 이 전술에 이 전술을 가장 잘 알아요 다른 전술보다 그릴리시가 이 전술에서 이 3-2-4-1 전술에서 이 레프트 윙어 중에 전세계 원탑이에요 제일 잘 봐요 얘보다 잘 보는 선수 없어요 그나마 코망 진짜 환상적이에요 전제를 이런 전술에서 가장 빛나는 레프트 윙어라고 정의할 게 아니라 그냥 뭐 레프트 윙어 중에서 꼽아봐도 나는 탑5하는 얘 뽑아요 유럽으로 봐도 그러니까 스털링을 팔고 그릴리시를 데려온다 그럼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구합하기도 하고 마레스카도 이거를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릴치를 신하기도 하고 그릴이 어쨌든 여기서 더블팀을 받고 파우사를 너무 잘합니다 이런 옵션이 셀시에 있다는 건 너무 좋죠 무드릭은 템포업을 해줄 수 있는 윙어지만 그릴리시는 그게 아니고 반대로 템포 다운으로 해서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고 템포업을 지가 드립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다만 이제 아스톤 밀라 시절처럼 근데 이제 쿠쿠렐라가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툭 내주고 이게 너무 좋아요 이 기술이 너무 좋아 그릴리시는 기본적으로 볼관수에 대한 능력이 탁월해요 예를 들면 볼을 쿠쿠렐라에게 줬어 그릴리시가 뭐 있다고 쳐 아이씨 왜이래 잠시만요 됐다 그릴리시 이렇게 뭘 이렇게 돌릴 거 아니야 이쪽을 보고 하고 빠지면서 보통 봤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딱 돌아 받는 동시에 더블팀이 붙어요 이거 버티다가 어 안되겠네 뺄게? 쑥 이거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이거 못하는 새끼가 존나 많아요 아스날이 이번 시즌 성적이 개박았던 이유가 마르티넬리도 그 다음에 트로사르도 이런 간단한 동작 여기서 봤고 이 두 명의 압박을 빠는 거야 그냥 사실 들어와 봐 들어와 봐 어 들어갔네 그럼 내가 내줄게 쿠쿠렐라 바로 줘봐 하이세도 들어가 하우프스페이스 뚫렸어 센터픽 나와 이런 식으로 붙어있다고 쳐요 공미는 나오고 스트라이크는 들어가겠지 보통 툭툭 골 이게 된다고 물론 요즘은 이것 때문에 이제 보통 팀들이 파이브백을 선호를 해요 이게 요즘 4,5일 수비대형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갔을 때 4백이면 방금 상황처럼 사람이 없어버리니까 사람이 없어버리니까 과부하가 걸리죠 2대3이 수십까지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가긴 해요 수비대형을 요즘은 에버튼이나 벌리 이런 팀 보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죠 이번 시즌 아 하여튼 걔네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쓰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이걸 되게 어려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잘하는 선수가 별로 없는데 근데 마레스카 전수련은 이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되게 필요해 마드웨케는 마드웨케는 비교적 되게 잘해요 요즘 볼 배급 되게 잘했었어 마지막 부분은 되게 잘했어가지고 그래서 안심이 되는데 근데 그릴리시 무드릭이나 스털링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안 되니까 그릴리시가 너무 많은 주급을 요구하거나 너무 많은 이정률을 요구한다 그게 아니면 안 팔아도 되겠다면 적정가에서 사올 수 있다면 그릴리시는 베스트 오버 베스트 진짜 최고의 영입이 될 거다 저는 주급 6억까지 줘도 된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아 주급 6억이란다 주급 한 4억까지는 줘도 된다고 보긴 하는데요 그 이상 넘어가면 살짝 좀 불안할 거 같아 근데 스털링이 팔린다면 그릴리시를 노리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아 6억은 잘못 말했어 저 채팅창에 6억이 있길래 은쿵쿠 왜 라프트 윙언을 못 보냐 은쿵쿠 같이 스탯 생산 침투에 능한 선수를 여기다 처박는다 손해입니다 재능낭비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재능낭비 재능낭비 그럼 여기 롤을 하찮냐 아니야 여기 역할 너무 중요해 여기 역할도 진짜 너무 중요한데 근데 내 말은 일단 옷이 안 맞고요 걔를 여기다 쓴다 그래서 재능낭비라는 거야 그릴리시를 막말로 여기다 쓰면 재능낭비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야 각자가 맞는 역할이 있는 거야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일단 그릴리시를 되게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센터백 일단 저는 아마 바디하실 코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바디하실 코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여기는 오히려 누가 올지 모르겠어요 푸파나가 될지 찰로바가 낳는다면 찰로바가 들어갈 수도 될 것 같고 근데 또 디사시가 안 팔리냐면 디사시 괜찮았던 폼 보여준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누군지 진짜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쪽 센터백은 오히려 이 두 명이 다 괜찮아 보여서 고민이 됐는데 여기는 진짜 누굴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포파나 얘기하시는데 저는 포파나 능력이 지금 막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해보고 있어서 이거 본 게 없는데 어떻게 알아 일단 모르고 찰로바는 솔직히 맞아요 매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디오만드 말씀하시는데 디오만드 너무 좋아하거든요 디오만드 사업만 좋게 인정해 나는 디오만드가 베스트라고 봐요 얘 볼 개 잘 차고요 급한 상황에서는 리젤을 이쪽으로 넣고 디오만드 올려서 앤소 올리고 스위칭 이렇게 갈겨서 디오만드를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쓰는 시퀀스 구사할 수 있고요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능력 찰로바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찰로바라는 우리가 찰로바가 뭐 사연을 별로 안 좋게 보긴 한다면 나한테 좋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평범한 계량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런 멀티플레이어는 팀이 보유하고 있는 게 좋단 말이야 근데 걔가 나가면 좀 손실이 있어 근데 디오만드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가능하니까 너무 좋지 오긴 하미냐고 물어보는데 못 올 게 뭐가 있어 이 정류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정리는 해야죠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내 안짚은 선수가 누가 있죠 깜빡한 새끼가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라비아는 앤소랑 아마 경쟁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게 거의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하니까 저 어감이 이상한데 박스터 박스 미드필더에 가깝다고 봐가지고 저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추쿠의 메카도 가능할 수 있다 이건 무조건 써보죠 여기까지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모드릭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파머 올 응쿵쿠 파머 응쿵쿠 마두에케 중에 두 명을 골라야 돼요 제 생각에는 저 이 스트라이커의 응쿵쿵쿠를 쓰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 근데 이게 되게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있는게 첼스가 유럽대왕도 결국엔 나가잖아요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염려할 부분이 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릴리신 희망 이건 희망이지 데려온다 지금 매몰로 나온다는 말이 있어서 희망 키퍼랑 스트라이커지 키퍼 일단 페트로비치 딴철스도 좋긴 한데요 일단 페트로비치한테 이 역할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가 양발 활용을 되게 잘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통 봐봐요 이쪽에서 시작을 할 때 셀스가 이렇게 벌리고 시작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건 이번 시즌 셀스 경기 보다보면 익숙한 시퀀스일텐데 아마 상대가 이제 뭐 압박을 이렇게 갈겨요 쭉 들어옵니다 이쪽 들어와 그래도 얘가 왼발 오른발 다 가리지 않고 이렇게 몸 열어서 얘 빠져있으면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갑자기 오른발로 툭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왼발로 툭 주거나 이게 가능은 해요 그래서 그나마 얘를 써보기 낫지 않을까 산체스보다는 얘가 오히려 안정성이 높더라고 그리고 이전수 같은 경우에 뭐 롱패스를 키퍼의 롱패스를 허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 역습시에 중요하죠 이런 옵션이 있으면 너무 든든하지 근데 마레스카는 그거보다 일단은 숏패스를 잘하는게 중요한데 셀스가 보유하고 있는 키퍼 중에서는 페트로비치가 숏패스가 제일 좋아요 어디에다가 볼을 넣어야지 이 동료가 안심한지를 알아요 암살패스 이런거 한적 없어요 기사시나 갤러거 마냥 그런적 우구축크도 그렇고 그런애들 마냥 그런적이 한번도 없고 그래서 얘를 좀 믿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는 얘를 한번 매물로 생각은 해봐 아니 매물이 된다 일단 기회를 줘봤으면 좋겠다 프리시즌에 얘를 무조건 주전으로 중용해야 된다가 아니야 일단 얘한테 기본적으로 기회를 줘보고 안된다 그리고 키퍼는 웬만해서는 그래도 빠르게 적응을 하거든요 전술에 그래서 나중에 뭐 디오포스터 이런데 사와도 되는거고 후방 빌드업에서 딱히 위스를 냈던 기억은 없어서 일단 키퍼는 그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키퍼는 오히려 매각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치즈직은 지금 버그 걸려서 안켜져가지고 못키고 있어요 르르겐센 레벨 보이시던데 그 다음에 스트라이컨인데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스트라이컨인데요 스트라이커 저 오시면 싫어요 아주 싫어합니다 이 선수가 잘못을 했다는게 아니야 그냥 개신물로켓이라 그래요 얘 사오는건 역대급 호구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첫번째 기본기 아쉽고요 두번째 드리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가 그것도 아니야 세번째 연계 능력이 좋나 아니야 네번째 싼가 노노 이정료 금요 에이전트 피 에이전트 수수료 다 비싸요 다섯번째 부상 이력이 적은가 괜찮나 잔부상이 줄을 잇긴 하지만 좋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좋은 이력은 아니지 잔부상 많아요 여섯번째 아프리카 선수에요 흑인이라고 싫어하는게 아니야 진짜 진지하게 봐봐 아프리카 데이션스컵 차출 당했을때 이게 부상 당했으면 어떡할거야 그것도 못쓰는데 네이션스컵 차출 이슈가 있다 일곱번째 익찬 스미스가 없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수는 결국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 결정력이 압부적으로 탁월했냐 이런것도 아니야 이거라도 좋으면 다른 단점들이 다 치환이 돼요 근데 이게 안돼 뭐가 족간지가 나 씨발 족병신 족별놈 내 입장에선 당신 저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난 그렇다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변론 인민재빨 역대급 개신물로켓 저는 얘가 얘보다 블라워비치가 좋다고 보고요 저는 얘보다 홀란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훨씬 진짜 훨씬 얘보다 차라리 셰시코가 낫다고 생각하고요 얘보다 요케레스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얘를 왜 사와 이해가 안가 여기 적진 않아서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야 뭐 내 기본기 아쉬워 뿌롬반 전진이 탁월한 것도 아니야 연계능력이 존나 그것도 아니야 싸냐고? 이정류 금요에이전트 수수료 다 존나 비싸지 시발 부상이력 장부상 개많치 부상비돈 또 개높고 거기다 아프리카 선수에다가 그럼 또 이제 네이션 스포 차출 이슈 생각해야 되지 공격수는 결국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 능력 하나라도 압도적으로 적으면 모르겠네 그것도 아니고 어쩌라는 거죠 게다가 뭐 타성이 뛰어난가 그것도 아니야 자꾸 막 다들 부드슬부드슬 막 하고 내가 까니까 잘할 거라고 하시는데 진짜 여기 좀 잡곡이 좀 드는 게 봐봐요 그랬으면 페트로비치가 존망했을 거고 카이세도 역대급 개몰로켓이 됐겠죠 게다가 디사시는 존나 잘했을 거고 올리세도 그냥 부상 이후로 날아깝겠지 내가 스카우트 리포트 썼을 때 네온 얼추 맞아요 내가 틀렸던 거는 아니 내 눈이 틀렸던 건 파머 하나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 눈을 좀 믿어봐 아니 진짜 그리고 스카우터랑 단장 디레이터가 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사겠지라고 하는 인정하는데 얘가 지금 그냥 팔자가 너무 좋다니까 래물로 얘보다 명성이 높은 애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 수혜를 보는 것 뿐이에요 맞잖아 얘가 지금 지금 받고 있는 위상 거의 뭐 옛날에 해리케인이나 레반도프스키급이거든요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새끼가 지금 같은 리그 내에 있는 라우타로보다도 못하고 플라우비치보다도 못하는데 얘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왜 이렇게 빨아졌는지 모르겠고 얘보다 와킨스가 맞지 차라리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심한 거 같아 그리고 약간 셰시코 흑인 공격수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얘가 고평가를 받는 거 같기도 그럼 셰시코는 어떤 선수냐 제가 정말 싫어하는 선수로 닮았더라고요 약간 스네이프가 이제 해리포터를 보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아빠를 좀 닮았구나 막 그런 식으로 말하는 느낌인데 진짜 셰시코가 보면 볼수록 모라타가 보여요 이거 칭찬이에요 칭찬 그 덩치에 그 스피드 그 발기술이 나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모라타가 재능을 가장 높게 평가받았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발기술 좋고 스피드가 엄청 빨랐던 거 헤더 능력도 괜찮고 어려서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 하더라도 어린 선수면 헤더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당장 홀란드가 그랬죠 근데 셰시코는 보면 지 몸은 진짜 잘 써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해 발밍 능력도 괜찮아요 저는 얘가 라이프시에서 오히려 전술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얘는 원탑에서 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톱에서 뛰는 게 이건 제 사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톱에서도 나쁘지 않다 근데 분데스리가 그 레벨에서 첫 시즌에 그렇게 어린 선수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안 좋은 좀 약간 안 맞는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좋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난 단순하게 얘를 데려왔으면 좋겠다가 아니야 난 입장을 말한 적이 없어요 평가를 해달라 그래서 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뿐이야 다른 논지야 그지 난 아직 말 안 했어 이 셰시코라는 선수가 그래서 좀 걸리는 건 나중에 블라우비스처럼 사타구니의 탈장 이슈나 아니면 홀란드처럼 무릎 부상 이슈 좀 걱정되긴 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없으면 가능성만 배제된다면 무조건 사야하는 선수긴 해요 헬시가 사야된다는게 아님 기회가 보인다면 사야되는 선수로 보여요 왜 한준이 해설위원은 얘를 그렇게 높게 받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헬시에 오기에는 1년만 더 묵혀야되지 않나 어려 맞아 어려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저런 애들은 오를 순 있겠는데 더 확실한 거를 보는 대신에 가격 오르는 건 나쁘진 않잖아 035 개오린거죠 님들은 뭐 당장 사는게 좋다 이럴 수 있는데 내 입장은 이렇다고 내 입장이야 나한테 물어왔잖아 나는 이렇다고 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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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패턴 또 그 패턴 또 이 새끼를 말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요케레스만 그냥 나는 요케레스만 원하고 있습니다 6개월째 오멜불망 망구성 마냥 기다리고 있죠 얘가 제일 나아요 제일 자 연계환상적이고요 개 육덕진 글래머인데 글래머의 거구인데 드리블 능력이 미쳤어요 진짜 드리블 존나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세번째 개 육덕진 글래머의 거구인데 순간가속 대단히 빠르고요 네번째 개 육덕진 글래머의 거구인데 방향전환이 빠르고 아 잔발 잔발이 환상적이에요 잔발 같은 경우에는 스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게 스팅 템포를 속일 수 있고 드리블 템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번째 개 육덕진 글래머의 거구인데 진짜 존나 많이 뛰고요 진짜 체력이 미쳤어요 체력 내가 봤을 때 지금 뜨고 있는 스타레커 중에 압도적 원탑 여섯번째 개 육덕진 글래머의 거구인데 거구는 보통 부상이 많거든요 부상이 없습니다 한번도 없었어요 허리어에 일곱번째 이제 떠오른 스타라서 불안한거 알겠어 근데 그만큼 거품도 없어요 이정료는 해비할 수 있겠지만 급료가 괜찮다 에이전트 수수료가 괜찮다 여덟번째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큰데요 잉글랜드 경험이 질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PL에서 뛰어봤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게 어떤 점까지 따져봐야 되냐면 잉글랜드 기운은 맞으세요? 음식은 괜찮나요? 여기 치앙 괜찮으세요? 아니면 자식들이나 와이프랑 같이 살 때 여자친구랑 같이 살 때 여기 런던 살만한가요? 좋아요? 라고 했을 때 네 가 나올 수 있는 애가 얘입니다 진짜 개 오래 뛰었어요 한 4년인가 있었어요 잉글랜드에서 못했던 기간도 있지만 코벤토리시티에서는 진짜 개 잘했고요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경계를 뛸 때 잉글랜드 특유의 높은 수준의 신체 경합 이런거에 되게 익숙하고요 그런 애라서 이것도 메리트가 크고 럴크레스에 첼시를 왜 가냐니 왜 안가냐고 물어보기 낫지 않아요? 차라리 왜? 아스날 스트라이커 0이 만한다잖아 그럼 이 새끼가 갈 데가 어딨어요 지금 리버풀 이런 데 갈 수 있겠지 근데 링크가 첼시말고는 없잖아 그나마 그 근소한 생소한 링크여도 그나마 서투넘? 나는 첼시가 지금 시장에 되게 메리트가 있다 생각해 첼시가 우리가 아는 것에 비해서 유럽에서 미상이 되게 높아요 선수들한테 메리트가 진짜 커 첼시는 못지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장부를 어떻게 빼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또 봐야겠지 그리고 자꾸 바이아웃 어쩌고 하는데 이 새끼 바이아웃 제가 알기로 천억 초반대거든요 근데 슈발 오시면 이천억 가까이 하는데 진짜 뭐 장난아? 왜 여기서만 돈에 대한 잣대를 넣어 백인이러면은 천억 중반대네요 아 잘못 알았네 오케이 쏘리 천억 중반대 천오백억이라고 칩시다 저기 한 천오백억 천오백억 정도 하거든요 아 천사백억? 근데 씨발 이 새끼는 지금 얘는 오시면은 1억 5천만 유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배제 요케레스를 내가 원하긴 하지만 얘를 무조건 사야된다고 생각도 하지만 근데 다만 안사운도까지 이걸 못하겠는게 인정 이거 일시불 어떻게 내 이건 봐야겠죠 더 봐야지 어 결맘이래요? 구라라고? 뭐가 맞는거야? 아 구라계정이라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결맘이든 아니든 애초에 지가 이적 시장에 관여를 별로 안하겠다고 했는데 결맘이든 말든 뭐 지 의견 상관없이 아마 알아서 이적 시장 진행될걸요? 결락어 축구진은 개높아요 뭔소리 하는거야 애초에 오프더볼이 더 힘든 영역이에요 오프더볼이야말로 지능이야 드리브 돌파나 패스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피지컬이죠 롤로 따지면 받는 속도랑 똑같은거에요 약간 스킬 넘는 그런 속도 손빠른거 그게 그런거지 이거 약간 베릴 같은거에요 베릴 베릴이 보면 자기 위치 잘 옮겨가지고 위치선정으로 이득보잖아요 그게 뇌지컬이지 오히려 그러니까 패스나 드리블 돌파에도 뇌지컬이 필요하긴 한데 피지컬적인 요소가 훨씬 많구요 오히려 갤락어를 깔거면 피지컬이 족별로라고 해야죠 지능보다 지능은 좋은편이야 그치 아무리 똑똑해도 기술 없으면 선택지 자체가 없다는거지 20% 되냐고요 그럼 앞으로 봐야지 재정을 어떻게 빼냐에 따라 요케레스는 갈릴거다 아직도 얘기가 길어졌는데 스트라이커는 이래요